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 Drill Down Drag Drop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드릴다운 형식의 앵들을 한 그리드뷰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그리드뷰 간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컬럼의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은 True여야 합니다. 이런 경우 Set Drill Down Drag Drop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파라미터로 True를 설정하여 그리드뷰의 Set Drill Down Drag Drop 함수를 실행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가 두 개 있습니다. 두 그리드뷰 모두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인 컬럼을 포함합니다. 또한 두 그리드뷰 모두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의 설정 값은 True입니다.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있습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할 때 그리드뷰에 대해 Set Drill Down Drag Drop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드뷰 행을 드래깅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.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Set Drill Down Drag Drop 함수를 실행하면 드릴다운 컬럼을 포함한 행들을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그리드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드뷰로 이동합니다. 독립com